초등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예배 중간에 음량 설정 문제로 다시 저희가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pt 보면서 주일 예배에 집중할게요. 다 함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랩런트의 영적 주소 기도의 사람. 스타트! 우리 함께 말씀에 은혜 받아요. 랩런트 전도학입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먼바디요.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랩런트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인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도 부모도 친구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혼자 살아남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우아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고 계신다. 내가 여우아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굉장한 언약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랩런트는 반드시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에 간다.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위드가 응답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인마누엘.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들 속에 인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네스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위드 인마누엘 원네스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신앙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를 만날 것입니다. 뭔가가 잘 안 되는 절망상태. 절망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할 때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거나 어려운 몸에는 휙 쓰러집니다. 어렵고 상처되는 일이 생기면 휙 쓰러져요. 그런데 신앙발판 10가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10가지 발판 함께 보시죠. 스타트! 첫 번째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으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고백했죠.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도 주의 손에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발판 삼으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뭐가 보이냐. 계획이 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셨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많은 문제들과 낙심할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열두 가지 인생의 문제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 인간 그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무당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는 상담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해답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 복음편지 1과 2과 봤었는데 1과는 뭐였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는 이유 뭐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2과는 뭐였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 죄와 저도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문제 어려움 있나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발판입니다. 세 번째 발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혹은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혹은 내 주변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네 번째 발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뿌리 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음 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랩던트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야 되겠죠? 각인, 각인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될 랩던트는 시대를 반드시 살립니다 말씀 각인되는 만큼 말씀, 뿌리,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 있냐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번 한 주간 학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려운 건 사건이 왔어요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내려지냐?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체질돼요 우리 랩던트들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세팅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듣냐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맺게 되어 있죠 내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우리 랩던트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핸드폰 많이 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죠 핸드폰 계속 봅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들 많이 올라옵니다 한 번 봤을 때 보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허용이 되죠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엄마는 몰라요 내가 무슨 영상을 보는지 그렇지만 그게 하나 둘씩 사여서 내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랩던트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어떤 랩던트 만났는데 하루에 5분 예배 드리기로 했대요 결단 내렸대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듣다가 말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발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무리 다섯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나와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고린던트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인생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망할 것 같죠 문제가 오면 망할 것 같죠 불신자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망해요 망합니다 왜냐? 사탄이 그 인생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그게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시대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요 우리 교회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현장이 뭐요? 선교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뭐라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민족에게 2, 3, 7 나라를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학교에 간다 빛 비춰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빛이 비춰져요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나의 선교지예요 나는 가정과 우리 집이죠 학교와 학원과 현장을 살린 차세대 선교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랩런트 우리 선생님들 내 옆에 있는 랩런트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2, 3, 7입니다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자녀 있죠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자녀가 나의 2, 3, 7이에요 나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랩런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랩런트 후대가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불신자 남편이 나의 선교지고요 내 자녀들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차세대 선교사로 그 가정의 나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시대 살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후대들의 선교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 옆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학교 가는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고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 현장에 성역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학교에 하나님 선생님과 또 교장 선생님과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학원과 불신자 친구들이 나를 통해 복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 탱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0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워서 자는 것도 뭐 한다고요?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안고 일어서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움직이시는 것을 아시고 뭐 하신다고요? 인도 하십니다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잘되는 거 안되는 거 있겠죠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응답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모든 게 응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죽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학에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전도선교 세계보금화 우리 교회가 하나교회가요 훗날에 기억될 교회 전도선교만을 위한 교회 후대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전도선교 세계보금화예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 랩러드 해야 될 기도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아침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물 먹는 이유 심지어 사람 만나는 이유 커피 마시는 이유 쇼핑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요 전도선교 세계보금화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뭐죠 내세는 분명히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죽음에 끝나요 어디 가죠 지옥에 갑니다 괴로움을 받아요 성경 본문에 누가 보면 16장에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냐 죽음 이후에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죽음에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에 갑니다 불신자들 죽음 어디 가죠 지옥에 갑니다 벌벌 끓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뭐라 하셨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아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2, 3, 7 나라를 향하여 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수고들 2, 3, 7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 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랩런트 후대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부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우리 랩런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초등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전도자를 향하여 하나님 성교사를 향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냉수 한 그릇 물 한 모금 먹은 것도 전도자를 위해서 물 한 모금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긍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영적 주소 영적 주소 제목입니다 랩런트의 영적 주소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가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세 가지 자 다니엘에서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져라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기도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늘 늘 하고 있던 거 우리 랩런트들 뭘 늘 하시나요? 무엇을 늘 생각하고 무엇을 늘 하고 있나요? 매일 하고 있는 게 뭐죠? 매일 먹고 있는 건 뭔가요? 근데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니까 기도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라님 앞에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 될 거야 아시겠죠? 기도의 사람으로 서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퀘션입니다 질문입니다 Where do you live? 우리 영적 주선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니? 너는 어디에 살아? Where do you live? 우리 어디에 사나요? 우리 경진 선생님 어디 사나요? I live in 성서 성서에 살고 계세요 I live in 성서 전사님은 I live in 대구 I live in 진천동 살아요 또 I live in 구부미 I live in 북구 I live in 방글라데시 I live in United States 미국 살아요 I live in 아프리카 어디에 사냐 중요하겠죠 또 질문해 볼게요 Where are you from? 우리 성교사님들 오시면 우리 랩런트들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Where are you from? 물어봅니다 옆에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우리 저는 사실 어릴 때 노래 있었다고 그랬죠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캐나다 I am from 시에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디에서 왔니? 어느 나라에서 하니?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I am from 멕시코 I am from 필리핀 I am from 타이완 I am from 애프리카 뭐 여러가지 있겠죠 근데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우리는 천국 배경 보좌 배경 가진 하늘나라 배경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 가진 신분이에요 그래서 I am from 킹덤 오브 갓 나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우리의 배경은 보좌 배경 하늘나라 배경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 배경 가진 사람이야 I am from 킹덤 오브 갓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알겠죠? I am from 킹덤 오브 갓 그리고요 Where do you usually study? Where do you usually study? 언제 어디서 공부하니? 주로 언제 공부하니? 어디서 공부하니? 근데 우리 랩런트들 Where do you usually study? 물어봤는데 주로 어디서 공부하니? 저 공부 안 해요 이렇게 저는 공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나의 영적 주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4월 20일 기도수첩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에 재앙과 후대와 미래가 삽니다 한 명의 기도로 재앙이 무너지고요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삽니다 한 명의 기도 그래서요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재앙 무너뜨리는 후대 세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가 보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 랩런트들 기도의 사람으로 재앙을 무너뜨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를 세우고 미래가 보이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린 차세대 성교사로 불러주셨어요 2사에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뭘 하셨냐 남은 자의 기도예요 남은 자는 뭐냐 보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보금이 아니면 오직 보금이 아니면 시대에 닥쳐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보금이 아니면 보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보금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착함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많은 정신문제 영적 문제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살려달라 그래요 진짜 공황증 공황장애 또 영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많이 와 있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소화 우울증 조현병 너무 많죠 이 문제 계속 들이닥쳐오는 그 정신문의 문제 이 4차 산업의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보금밖에 없어요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보금의 가치를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걸 아는 남은 자의 기도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침에 5분 기도 5분 기도 합니다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 시간 가져야 됩니다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학교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얻고 답을 얻어서 학교 현장 가야 돼요 아시겠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흑안문화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남은 자의 기도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술래자의 기도 빌리포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직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술래자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모든 문제 사건 내게는 언약의 여정 모든 문제 사건 내게는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어려움과 문제 또 상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술래자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랩노들 기억해야 돼요 3구선 성사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에게 학교에 하나님 이 성사미 하나님 비밀이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성사미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삼지를 빛으로 역사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살리게 하옵소서 계속 전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문제의 어려움 왔을 때 그게 내게 상처 문제 낙심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랩노들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 첫 번째 감사가 생겨요 감사 감사가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지 않아요 감사가 생깁니다 기쁨이 넘쳐요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겨도 기쁨이 넘쳐요 왜냐 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사람들은 문제 생겼다 하고 큰일 났다 하고 너는 큰일 났어 하는데 너는 큰일 났어 너는 노예로 가니까 큰일 난 거야 너는 죽었어 하는데 뭐예요? 평안해요 왜요? 여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편 23편에도 여하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올망이 죽이려고 하는데 완전 죽이려고 문제 조금 생겨도 난리 나잖아요 누가 나를 욕해도 화가 나고 막 찾아가잖아요 네가 나 욕했지 네가 나한테 상처 줬지 하고 싸웁니다 근데 뭐죠? 여하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누구 고백이죠? 다윗이 사올에게 쫓길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참대 순례자의 기도 학교 갈 때 또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또 우리 학원 갈 때 학원 갔다 오는 길에 친구 만날 때 모든 일들 속에 393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랩런트 학교 보내놓고 그래 학교 잘 갔다 와 안녕 안녕 하고 엄마는 카페 가고 놀러 다니고 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393을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기도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학교와 그 학교 선생님과 그 학교 문화에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입막해달라고 393 계속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냐 밤기도 밤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남은 자의 기도는 아침 기도예요 힘과 답을 얻는 아침 기도 두 번째 뭐였죠 뭐였죠 순례자의 기도 낮기도의 모든 만남 문제 사건 낮기도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정복자의 기도예요 이거는 밤기도예요 밤기도 그래서 밤기도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요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워서 잡니다 우리 랩몬트들 핸드폰으로 카톡 보내고 카톡방에서 애들끼리 싸우고 하거든요 애들 카톡방으로 친구들 욕하고 카톡방에 또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기 나가기 눌러 카톡방 또 나가죠 그러면 카톡 계속 보면서 카톡 보면서 계속 잡니다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카톡으로 나한테 욕을 보냈을까 혹은 왜 인스타그램에 왜 이상한 글을 올렸을까 왜 나를 싫어할까 이 친구가 왜 나를 왕따시킬까 혹은 우리 부모님 왜 싸울까 우리 부모님 왜 저럴까 계속 그 생각 속에 잡혀있으면요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어요 진짜 전도사님 해봤어요 생각의 꼬리 꼬리를 물잖아요 그럼 누워있으면 잠이 올까요 잠 안 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상태로 자잖아요 그게 내 영적 상태 되는 거예요 진짜 밤에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 누가 내한테 욕했어 화났어 화내고 잡니다 부부싸움 하고 잡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들 랩런트한테 잔소리 막 퍼붓고 막 잡니다 그게 그 영적 상태가 언제까지 연결될까요 아침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밤 기분이요 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찾지 않고 자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져요 아 짜증난다 학교 가기 싫다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심지어는 막 죽고 싶다 때리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가요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면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고 강단의 말씀 통해 하나님 반드시 답을 다 주셨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답들을 다 주셨어요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그리고 초등부는 뭐죠 기도해 사람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절대 계획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하냐 사단은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사단은 무릎 꿇게 합니다 승리합니다 그게 뭐냐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열 가지 발판 붙잡고 있어요 이 발판 붙잡고 있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은 흔들립니다 어 흔들립니다 어 문제 어 누가 나한테 뭐라 하자 어 하고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신앙의 열 가지 발판 든든하지 않으면 언행의 여전히 길을 가는데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열 가지 발판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랩런트들 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기도하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아침 기도 그리고요 술래자의 기도 낮 기도 그리고요 밤 기도 뭐죠 정복자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자락방 하면서 현장에서 반드시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구원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에 주옵소서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 공부에 전무 흥무의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타나게 하시고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으로 237 나라 오천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목회자 중직자 부교역자 엠런트들이 24 보좌의 축복으로 일어나 70대자 70지역 70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메 이번 한 주간도 환장에서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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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